음... 그래! 결심했어! 해낼 수 있을거야! 아이돌 데뷔 직전에 도전합니다! 많이 응원해주세요! 할 수 있다! 아자자! 간리 린니 다이오니! 오늘 저는 굳은 각오로 프리파라 게임을 하려고 해요. 왜냐구요? 음... 결심했어요. 저 간리가 아이돌 데뷔 직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. 아자아자! 응원해주세요! 파이팅! 플레이어 곡을 고르고 티켓을 스캔해요! 신중하게 하나씩! 이번에 제가 고른 캐릭터는 미래에요. 미래 아쿠 귀여워! 자 이제 드디어 시작! 다 덤벼! 받아라! 얍! 얍! 다 덤벼! 아니아니 덤비는거 말고 내가 다 눌러줄게! 신중! 또 신중! 손가락에 온 신경을 집중했지요. 오! 퍼펙트! 바람의 속도로 팔 움직이는거 보이시나요? 배볼들로 가 load 완료! 잡 잡 잡! 뿅 뿅! 차와우! 퍼펙트! 오늘의 결과는 클리어! 와! 아이돌 원석에서 드디어 아이돌 데뷔 직전이 되었어요 축하해주세요!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인증샷! 아이돌 데뷔 직전이 됐으니 앞으로 더 도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죠? 아자아자 파이팅!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? 다들 내일 많이 구독해주세요! 꼭이요!